안녕하세요 존 리 대표입니다. 오늘은 주식투자 기초 24번째 시간입니다. 제가 강연을 갈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. 은행은 만약에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얼마의 돈을 받고 보험이 들어가 있죠. 보통 은행 예금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은행도 망하는데 혹시 자산 운영이 망하게 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은행은 규모도 크고 한데 자산 운영은 상대적으로 자본금도 은행처럼 많지가 않은데 그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는요. 은행은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죠. 그래서 그 예금이 여러분들이 원하게 되면 은행은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. 그 은행은 그 여러분들이 받는 그 예금 가지고 무엇을 하죠. 대체적으로 그거를 빌려주죠. 로운을 합니다.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주죠. 근데 이제 다 모든게 잘되면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기업에 빌려준 돈이 기업이 도산하거나 하게 되면 받지를 못하게 되죠.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커졌을 경우에는 은행에 그 돈을 맡긴 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.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요. 그 은행에 빌려준 그 대상 개인이나 기업이 갚지를 못하니까요. 자사 운영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. 자사 운영사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대신 투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든가 채권에 투자하든가 그래서 투자 된 것이 대부분 은행에 맡겨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사 운영사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직접 돈을 준다든가 그런 일을 하지 않죠. 자사 운영사는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증서들은 고스란히 다 은행이나 이런 데에 맡겨져 있습니다. 자사 운영사가 망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. 자사 운영은 직접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어떤 누구한테 빌려준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상품에 투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구조다. 그러니까 펀드를 샀을 때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사 운영사가 혹시 도산하면 안 될까 이런 염려는 놓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은행업과 자산 운영업의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을 들죠.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고객들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일정 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보험을 들지만요. 자산 운영업은 그런 보험을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근본적인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용할 때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 운영사하고 자산 운영사의 건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습니까?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